롤러와! 앉으시려고요? 안 먹을게요. 저는 모닝 글로리 먹으래. 저도 모닝 글로리 먹으래. 깽짱롸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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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만 люб은 가고 싶으신가요? 일본 전국 투어와 태국에.. 여러 아시아 나라를 방문하기 위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진 씨와 저는 할랑 카운티라는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골프 가고 있습니다. 롬니나카 파이 콘서트 힙헤 타이 약 루와 자 미 아 라이 피셋 루와 트레임 공권 피셋 하이피만 하자 차오 타이 루와 미 플렝 라이피 약 절 롱 하이피만 하이피만 하자 도셔 퍼 러이 르 빠오카 음 뭐가 있을까요 신곡이겠죠 아무래도 그쵸 최근에 나와도 저희가 태국에서 안 했었나 택미나를 아 진짜로? 5년 전에 했죠 하지 않았어? 택미나 나왔을 때죠 택미나 어떻게? 윈드... 그 윈드는 이번에 없긴 한데 우리가 사실 너무 오랜만에 또 아시아 투어를 가는 거다 보니까 저희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옛날 노래들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아우 그리고 일본에서 발매한 노래들도 몇 번 준비했습니다 오우 네 간반에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롬니나카 뱉 미 투어 라이레 바테나카 파이그 레이 탕 뱉 미 위티 두 렛 수 카아 왕의 방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지금 어떻게든 잘 될 거예요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 중인데 저희도 막상 닥쳐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잘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잘 자고 잘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많이 쉬고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내가 지금 내가 탐간을 얘기하고 내가 탐간을 얘기하고 탐간은 내가 탐간을 얘기하고 룸룸 탐을래 룰라왕 아 이런 것도 한 잔 하고 자는 정도? 재진 씨가 압구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뚱냥꿈 있잖아요. 어렸을 때, 갔을 때, 먹었을 때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30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먹었어요 저희는. 이번에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아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진 않은데. 아니 맛있진 않은데. 예전처럼 막 꽉 이건 아니었어. 그냥 먹으면, 아 이런 맛이었구나. 저도 그래서 이번에 가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해봐. 네, 가장 대중적인 또 음식이니까. 테이블을 따로 잡아봐야겠네요? 안 먹을게요? 저는 모닝글로리 뭐. 저도 모닝글로리 먹을래요. 저도 모닝글로리 먹을래요. 류하이 룸룸 푸우팟살아이 컴능 뼈고 먹락 팬 팬 샤오 멜로봅 싹 미스능 멜로봅? 멜로봅? 푸옥라우 락 멜로봅? 푸옥라우 락 멜로봅? 멜로봅? 멜로봅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하고요 깽짱롸이! 깽짱롸이! 다른 단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저는 깽짱롸이 단어 좋아해요 대단하다 어 그러면 함께 세 분 멜로봅 깽짱롸이 이렇게 하실까요? 멜로봅 깽짱롸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멜로봅 깽짱롸이! 여러분 룸룸이 먹은 랩이 뱅 수탈과 팬 샤오 타이가 그리고 저희 먹은 상탈과 띠 땀 본간 팬 샤오 타이는요? 네 멜로봅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태국을 갑니다 6월 10일에 여러분들과 꼭 만나서 신나게 에스트레스 풀면서 놀고 싶고요 많이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많이 궁금하시고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태국도 자주 놀러 가고 콘서트도 자주 하고 저희도 빨리 앨범 준비해서 앨범 내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